증권사 목표가가 지금 유진투자증권부터 해서 쭈루룩 제가 정리를 했는데 목표가가 상향되거나 그렇게 된 증권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한금융투자 이동건 애널리스트는 36만원에서 34만원으로 2만원을 내렸어요.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한병원 애널리스트가 주요 코멘트가 레키로나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 유플라이마의 퍼스트 무버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고요. 메리치증권이 지금 유일하게 레키로나의 2021년 예상 매출액을 레포트에 적었는데 438억원 매출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지아 연구원이 목표가를 36만원 제시를 했고요. 유한타 증권은 생산 효율화로 수익 개선한다. 해서 37만원. SK증권은 다양해지는 제품 포트폴리오라는 주요 코멘트를 했고 37만원. 여러분들 이 목표주가에 만족하시나요? 저는 최하 40만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한은 우리가 장중 거래 보면 신한금융투자에서 매도 1위 얘네가 사면은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막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이 레포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